네, 오늘은 보로노이 준비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그건 명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무슨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나 머크의 키트로다 같은 세계적인 표적항암제랑 면역항암제랑 병용 임상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을 하거나 상가를 가거나 그런 일들이 있는데 당연하죠. 거기에 머크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세계적인 회사의 이름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나 NCT랑 아는 사이야. 정확히 어떻게 아는 사인지 얘기 안 합니다. 알고 봤더니 어떻게 아는 사이냐면 팬 사인할 때 1초 마주친 게 아는 사이에요. 그런데 그건 말 안 해요. NCT랑 아는 사이에요. 그럼 NCT 이름이 들어가면 그게 계속해서 부풀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NCT랑 NCT의 그 멤버가 내 형이다. 무슨 얘기냐면 병용 임상을 하는 게 수천 개씩 해요. 아스트라제네카나 머크는. 그러면 그 수천 개가 전 세계의 모든 제약바이오 회사의 그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면 그 수천 개 중에서 선택받을 가능성은 얼마일까? 그거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회사 임상 3상에서 K바이오의 무덤이라고 무너져서 그게 실수였던 고의였던 어쨌든 처참한 패배를 하고 이제 완전 모델을 기술 수출로 바꾼 거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술 수출로 바꿨죠. 임상 1상을 진행 안 하던가 임상 1상 정도까지 진행하고 넘기는 거. 그게 최종 목표이죠. 왜냐하면 한 해의 R&D 비용을 20조씩 쏟아붓는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랑 경쟁이 되겠나 이거죠. 그거를 뉴스에서 꿈이 내일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 꿈을 아시잖아요. 꿈 속에서 무슨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뽀뽀를 하고 현실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셔야 된다. 보로노이는 어쨌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도랑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세대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라고 하고 3세대를 면역항암제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2세대, 3세대로 넘어가서 3세대에 우리가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3세대가 나왔으니 2세대는 안 쓰이고 1세대도 안 쓰인다. 그게 아닙니다. 항암제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2세대 표적 항암제는 왜 계속 쓰일까요? 그럼 2세대가 안 쓰이고 3세대 면역항암제만 쓰인다면 머크의 키트로다가 다 쓰이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도는 그러면 후퇴해야죠. 왜 안 할까요? 지금 이 2세대 표적 항암제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죠? 내성이에요. 계속 내성이 생기는 이유가 돌연변이가 생기기 때문이고 계속 이 암이 정말 똑똑한 놈이라 항암제를 개발해서 투입을 하잖아요. 계속 돌연변을 만들어서 다른 얼굴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그거에 맞는 돌연변이 맞는 걸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표적 항암제는 그 특징을 타깃하는 거기 때문에 특징이 바뀌면 또 그 특징을 타깃하면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표적 항암제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면역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면역항암제는 인간의 면역력을 높이는 거지만 가장 큰 저기가 뭡니까? 단점이 반응률이죠. 반응률이 떨어지니까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서 반응률 낮은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계속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암종에 쓰일 수가 있죠. 면역력을 올리니까. 그리고 지금 1세대라고 해도 방사선 치료나 뉴스에서 보셨죠?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암을 굉장히 정복할 수 있는 기술이 올라가요. 그리고 2세대, 3세대 표적 항암제 몇 키트로다 이런 건 엄청나게 비싸는 거 아시죠? 수억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를 쓸 수밖에 없는 환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가 3세대로 갔다고 다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표적 항암제 중에서 이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보로노이 VLN07이라고 이름을 붙은 거를 지금 기술 수출을 했어요. 미국의 오릭 파마 슈티컬즈에게 수출을 했는데 2020년 10월 달에 1위입니다. 이게 지금 8200억 원을 받았어요. 받았다고 표현하면 또 안 되죠. 8200억 원이 전체 규모예요. 이게 차근차근 받겠죠. 계약금 받고 마일스톤 받고 나중에 시판되면 로열티 받겠죠. 2020년도 3월 달부터 글로벌 임상 1A, B상을 오릭 파마 슈티컬즈가 자기네 이름으로 바꿔서 오릭이니까 ORIC114로 바꿔서 진행합니다. 진행했죠. 2020년 3월이니까요. 임상 1A, B상을 들어갔으니까 마일스톤을 한 번 받았죠. 이제 임상이 빨리 진행됨에 따라서 돈을 계속 받겠죠. 이 모델로 이미 우리나라는 전환을 했는데 보로노이 이렇게 빨리 전환한 겁니다. 임상 3상에 대한 꿈을 당연히 저버리는 게 맞겠죠. 이거 괜히 끌고 가다가 다친 걸 많이 봤기 때문에 1A, B는 1상을 A, B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2A, B하면 A, B로 전반기, 후반기 나눈 것이고 보로노이의 VRN07이 아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타깃이거든요. EGFR이라고 보통 표적 항암제가 EGFR을 타깃을 해요. 그런데 EGFR을 타깃을 하는데 계속해서 변이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이게 2세대 표적 항암제 중에서 3세대인데 1세대, 2세대가 있었죠. 이레사, 타세바, 지오트립이 있었는데 3세대 타그리소가 그 앞에 돌연변이들을 다 치료하면서 지금 압도적인 1위를 올라선 거예요. 그런데 타그리소마저도 계속 맞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C797S라는 돌연변이가 또 생겨요. 그래서 VRN11, 아까 VRN07은 수출을 이미 했죠. VRN11, 이제 7이 나왔으니까 7, 8, 9, 10, 11으로 가는 겁니다. VRN11은 EGFR, C797S를 타깃합니다. 타그리소에 내성이 생긴 그 돌연변이를. 그래서 이제 타그리소로 내성이 생긴 돌연변인 C797S 표적 항암치료제는 자체 임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로노이는 지금 뭐죠? 표적 항암치료제 쪽에서 돌연변이들을 치료하는 돌연변이 표적 항암치료제를 계속 내놓으면서 그런데 그걸 혼자 다 개발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임상을 어느 정도 통해서 아니면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을 해서 그 회사가 진행하는 임상의 단계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받는 모델로 크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로노이는 돌연변이 표적 항암제 개발에 주력하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 단단하게 좀 볼까요? TNL 차트와 아주 유사합니다. 보로노이는 TNL은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었고 보로노이는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하고 양호하게 쉬고 있을 때 매수를 하면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매물이 완전히 소화되고 나면 쭉 뻗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단지 아까 전에 저희가 처음에 계속 그걸 매일 제외협화에 나올 때마다 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괜히 또 오바해서 다치시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고점 돌파하고 지금 양호하게 쉬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공략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로노이 오늘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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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